안녕하세요. 두나예요. 오늘은 닥터자르트에서 새롭게 출시한 신상 쿠션. 바로 더마 쿠션. 쿠션을 이렇게 틴 케이스에 넣어주는 곳 없지 않나요?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 다른 쿠션들에 비해서 두께감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쏙 넣을 수 있는 그런 파우치 아이템. 이 안에는 컬러감이 플러스 모양으로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번 시작! 바를 때는 중앙에 콕 찍어주고 외곽부터 펴발라줍니다. 안쪽은 톡톡톡 두드려서 발라주고요. 여기 핑크 진정 파우더가 있는 핑크색 부분을 유분이 많은 부분에 톡톡 두드려주세요. 은은한 광채가 도는 베이스 메이크업 완성이에요. 전체적으로 은은한 광채가 돌아서 정말 이쁘기도 이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은은하게 뭔가 밀착감이 생기면서 광택감이 올라오는 그런 쿠션이라서 메이크업을 같았을 때보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더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되는 쿠션이에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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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